네, 가. 그럼 잘 갔다. 어, 형 이거 뭐야? 옷 샀어?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야, 근데, 근데 봐봐, 봐봐. 어, 뭐야? 이거 여자 옷이잖아. 이거 주려고? 뭘, 죽인 누굴 줘? 내가 입을라고 샀지. 너, 이거 누가 입겠다고? 어딜 오는 거야? 미쳤어, 이거 여자 옷이잖아. 여자 옷이란 이게 어디 옷이야? 요즘 같은 유니섹스 시대에 남자 옷이 어딨고 여자 옷이 어딨어? 야! 내가 망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즐겨 착용했어. 나는 세상에서 빨간 망토가 제일 좋아! 뭐야, 너. 누구 주려고 산 거야, 진짜. 오빠, 어머. 뭐야? 뭐야? 그 망토 진짜 입은 거야? 야, 이런 얘기니까. 웬일이니, 웬일이니. 오빠 그거 여자 옷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런 걸 입고 다녀요? 어떡해, 괜찮아. 여자 옷 아니래니까! 배고파. 밥이나 사줘. 야, 쪽파리게 너랑 어떻게 같이 밥을까 봐. 맞아, 맞아. 야, 사자 가자. 왜? 왜? 왜 그랬어? 뭘 봐! 박수야 이거 같이 한번 봐! 보지 마! 에이씨 보지 말라 이랬잖아!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지 마! 보지 마!